평창 때 초대형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? 역시 배성재야. 달래 배성재가 아니야. 페트를 딱 찍어내는 게 있어. 공약을 하나 합시다. 이상화가 만약에 3연패를 하면 전재산을 환원한다. 돈이 없어서 뭐 전재산을 환원해도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맨발로 내가 스케팅을 한 바퀴 찍게. 내가 지금 다 같이 놀다. 어쨌든 흥분 하나는 맡겨주십시오. 하나 둘 하나 둘 어 뭐야 이거?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가자! 야! 평창 올림픽으로 다시 뜨겁게. 호흡이 잘 맞으세요? 어떠세요? 네 호흡 잘 맞습니다. 샤우팅 해설 잘합니다. 제일 잘하죠. 하나 둘 하나 둘 파이팅! 배달이 보여요! 오 좋습니다 이거! 배달입니다 박수! 박수! 좀 시끄러운 형이긴 한데 좀 착한 해설자입니다. 하나 둘 하나 둘 해설을 밀고 있습니다. 사랑! 조선, karma! 골 cals! 입을bar 도전합니다! 저는 가슴에 지금 SBS가 붙어 있습니다. 스마트! 스마트! 샤우팅! 뭐죠? 8년 전과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스마일 샤우팅이요? 아하튼 3S 자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신가요? 아주 삼키합니다 18세 소년이고요 청남십청 소속으로 지금 대회 출전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좋습니다 네 김민석 부드럽습니다 여전히 힘이 남아있습니다 좋아요 김민석 조금 조금만 더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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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4초 44초 넘었어요 넘었어요 끝까지 김민석 동메달 사상최초 사상최초 동메달 1,500m에서 제가 말했죠 어제 제가 동메달 딸 것 같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절대로 기사화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김민석 만시 탄생입니다 1년 전에 있었던 김민석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김민석 선수가 5위를 차지했었고요 해설, 제갈, 성렬, 캐스터 배성재였습니다 질주! 본능! 다시 뜨겁게 SBS입니다 파이팅! 파이팅!